여러분들이 센츄럴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찾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잠깐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일하는 상관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 센츄럴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센츄럴의 현장으로 초대를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센츄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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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